밖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. 119는 불렀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. 나 여행 가면 아빠 혼자 쓸쓸하지 않겠어? 소림쌤이 들어오셔도 되는데. 신모영 씨랑 같이 살려고. 이 상남매 이 미친 것들. 장영식이랑 헤어질 거예요. 응? 상준이랑 고모한테 용서를 구하려구나. 제발 위선 좀 떨지 마세요, 할머니. 아빠 진짜 왜 이래요?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! 할머니!